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이라 여호와의 파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6월절 예식 맨 첫 부분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날의 밤과 오늘의 밤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은 왜 누룩 없는 빵, 맞자만 먹어야 하나요? 오늘은 왜 우리는 쓴 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그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날들엔 우리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단다 하지만 6월절엔 누룩이 없는 빵, 맞자만 먹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급하던 시절 우리는 반죽이 누룩으로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단다 이 맞자는 고통의 빵이다 우리 조상들이 눈물로 먹었던 빵이다 다른 날엔 다양한 야채를 먹는단다 하지만 6월절에는 우리는 쓴 나무를 먹지 우리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할 그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었던 쓰디쓴 인생을 기억하기 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급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6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급의 사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늘 그 경험이 오늘 현장의 경험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기억하였기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들은 수없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었고 또다시 나라와 땅을 잃어버리곤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도 하였고 로마의 지배 아래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떠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독립하였고 자신들의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1900여 년 동안 흩어져 살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자신들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늘 6월절이 존재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8월 15일에 저는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 폐망일인 그날 공원에서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폐망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8월 9일 11시 2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7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던 바로 그 시간 11시 2분에 선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기억은 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당했던 바로 그 사건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아온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8월 15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8월 15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 8.15가 늘 방학이어서 그랬는지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드렸던 8.15 기념, 광복 기념 예배가 약간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저 광복절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은 태극기를 들고 한복을 입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맺혔던 만세 3창 정도가 기억에 남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갑자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랬는지 얼떨결에 얻은 광복이라 그랬는지 일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억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광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일제의 고난과 그리고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누릴만한 그만한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동족끼리 싸우느라 공산주의를 막아내느라 일본 강정기의 아픔을 기억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내느라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는 다급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나가사키의 어느 작은 역사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참으로 잔인한 일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두에 사람의 목을 집어넣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웃고 있는 일본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위안부들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군복을 입고 연합군에게 투항하고 있는 어린 군인들 실상은 징용된 한국인이었던 그들의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8월 15일 같은 날 공원에서는 자신들의 폐망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희생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작은 골목 한 역사관에서는 자신들의 만행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 과연 누구인가 일본이 누구였는가를 다시 묻게 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방국이라고 여겼던 일본은 얼마 전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결과가 우리나라의 외교적 미성숙과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한 비판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일본이 가진 호전성과 우리나라를 굴복시키려는 지배욕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는 나라 밤마다 빨간 십자가가 서울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존재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세상 속에서 선진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시기가 있었습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 정도요 88년 올림픽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북한과 구별해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 세상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온 노래하는 사람들을 환호하며 구름같이 몰려든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때 세상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달려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한국,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열강들의 꿈틀거리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늘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이요, 리더임을 자처하는 미국으로 인해 다른 열강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읽어 내려간 저의 글을 그저 꾸준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잘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설명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분도 있겠죠 그저 오늘의 현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15 광복주의를 보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열강 가운데 여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 2사에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역사자들이라면 바벨론이아라는 새로운 제국의 등장을 꼽을 것입니다 새로운 큰 나라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들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사에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일어난 결과는 이러하였습니다 그럼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읍들이 불타고 우리의 토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위기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성공 앞에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위기 속에서는 자신을 돌아 봅니다 늘 믿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역사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무엇 때문일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위기가 극복되고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이 위기가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 때문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잘못해왔던 그러한 죄의 결과들은 아닐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믿는 이로써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의 타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는 이들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미 보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1장은 하나님의 진노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51장 첫 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신실한 사람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펴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쌓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날을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기적을 베풀었던 그때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던 바로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여 보아라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하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있는 신실한 이들에게 나라를 걱정하며 민족을 걱정하며 그리고 세상을 걱정하며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omi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의 뜻은 조롱, 멸시를 뜻합니다 열강들이 조롱하는 것, 열강들이 멸시하는 바로 그 말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같이 omi 그들을 먹을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말은 이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하실 거면 한 번에 단번에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옷같이 omi 그들을 먹을 것이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때로 우리의 경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기도 하고 임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한 그와 같은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옷에 omi 먹고 있듯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위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파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서 라합은 기생이 아닙니다 바다에 큰 짐승을 가리키는데 라합과 용은 애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깨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신실한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위로자가 될 것이다 내가 소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2장 첫절에서 이렇게 다시 시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신실한 이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깨웁니다 주님 깨십시오 깨셔야만 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깨우고 싶어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깨우고자 합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깨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어 계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광복절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아 나의 신실한 백성들아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 다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부르사 성경의 능력으로 부르사 성경의 능력으로 부르사 성경의 능력으로 부르사